네 통합사회 현강에서 느낀 것들 메가스터디 통합사회 이하나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통합사회 1학기 기말 내신까지 끝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름방학 동안에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인강 친구들 그리고 현강을 들었던 친구들 모두 이제 통합사회 성적 이제 특히 등급을 좀 잘 받으셨는지 선생님이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인강 수강생들 중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이제 등급을 잘 받았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수강평을 남겨주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강사로서 첫 학기를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제 인강과 그 다음에 현강을 좀 같이 병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이 인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Q&A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현강 친구들은 선생님이 매주 이렇게 직접 대면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합사회를 이제 선생님이 학원 강사로서 볼 때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가지 느꼈던 것들을 토대로 선생님이 2학기 내신 대비 방법 그리고 이제 9월에 여러분들이 9월 4일 학평을 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학평을 잘 보실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엮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기본적인 통합사회 공부의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하나로 개념 안성이 아무래도 선생님의 그런 이제 시그니처 개념 교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썸머스쿨 현강 학생의 경우에도 외고 학생들이 이제 반 이상인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에게 해주는 말이 이제 선생님의 개념 교재가 좋아서 이제 여기다가 단권화를 하면서 이제 1학기 내신을 공부했어요. 라고 이제 윈터스쿨 때 들었던 친구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교재를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통합사회는 내신 과목인 만큼 학교마다 주어지는 자료들 그리고 학교마다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교 자료도 좀 챙겨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현강을 진행할 때도 이렇게 학교 자료를 꼭 읽어라. 그리고 선생님이 개개인별로 학교마다 이렇게 너네 학교에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별표 쳐주었던 그런 그림들이 실제로 학생들의 학교 시험지에 이렇게 다 깔려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교 자료도 당연히 공부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 옐로우랑 학교 자료 다 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적어도 3회독 정도는 하셔야 우리가 시험에서 좀 실수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이제 문제풀이 블루에는 이제 시중 통합사회 문제지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블루와 이제 선생님의 현강 진행 방식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중에 있는 통합사회 문제집을 합치면 6권 정도가 돼요. 그 6권의 문제집을 시험 범위를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과 현강을 진행했던 학생들은 이제 문제지옥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약간 숙제를 해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했냐라고 하면 학생들에게 이 6권의 이제 7권의 문제집을 더해서 이제 선생님이 매주 시작하자마자 쪽지 시험을 던지면서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지옥에 더더 이렇게 빠져들 수 있게끔 그래서 학생들의 담금질에서 좀 훈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현강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기를 좀 보시면 근데 선생님은 이제 현강 학생들에게 좀 하는 부탁은 이제 시험이 끝나면 좀 결과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제 시험이 끝날 때가 됐는데 학생이 뭔가 이제 연락이 안 오니까 선생님은 혹시 못 봤나 약간 걱정이 돼서 이 위에 보면 이제 이 친구 이름이 있고 누구야 시험 잘 끝났니? 아직 시험은 안 끝났나? 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약간 밀당의 그런 실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조바심에 약간 타들어가서 이렇게 친구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잘 봤으니까 딱히 이제 문제 될 부분이 없어서 선생님한테 따로 연락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시험 공부하면 그렇잖아요. 이제 딱 봐서 이제 시험을 잘 봤고 문제가 없으면 어 그냥 이 시험은 잊어버리고 바로 다음 시험 그리고 시험 끝났으면 또 놀아야 되니까 또 이렇게 연락할 정신은 없고 그래서 어쨌든 네, 아 네, 네, 끝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뭐 통사는 만점이에요. 뭐 시험지 찍어서 보낼까요? 그래서 시험지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교 2등으로 통합사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 시험 이제 1학기 중간때는 안 들었고 1학기 기말 때 들었던 학생이었는데 1학기 기말에는 이제 본인 실수로 딱 한 개만 틀리면서 이렇게 등급을 좀 생각보다 많이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시험이 근데 생각보다 이 학생이 이제 재학하는 학교가 일반고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워도 이제 일반고 치고도 굉장히 녹록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친구가 저 썸머스쿨도 등록했어요 라고 해서 이제 반가운 연락이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후기로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현강을 다 들어라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모두가 사실 이 러셀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제 전국의 지역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선생님이 러셀 모든 지점에도 출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도 통합사회에서 이제 1등급이라고 하는 상위 등급을 받고 싶다면 이 정도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다. 인강으로도 당연히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자, 그래서 현강을 좀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제 내신을 이제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줘도 선생님이 위에는 조금 잘 받은 이제 학생들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지만 또 못 받은 학생도 소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두 학생들에게 이제 똑같은 내용을 가르쳤는데 왜 누구는 결과가 좋고 왜 누구는 결과가 나쁠까 이거를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신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의 성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꼼꼼한 성향을 띄어요. 꼼꼼한 성향. 선생님도 이제 예전에 캐스트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제 공부를 내가 제대로 시작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봤던 내신 등급은 이제 한두 과목 빼놓고는 거의 이제 전과목이 1회 수렴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과목에 있어서 만큼은 굉장히 꼼꼼했는데요. 그래서 1회독을 할 때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2회독, 3회독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들은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런 것을 여러분 정말 꼼꼼하게 이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선생님은 많은 학생들이 어 나 이거 봤어. 그러면 이렇게 좀 설렁설렁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장의 진도는 넘어가고 아 나 이거 다 아는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이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구멍을 하나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좀 치밀하게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꼼꼼하게 적어도 개념 3회독 정도는 하시는 게 필요해요. 개념 3회독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풀 때에도 그냥 맞았으면 넘어가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선생님 같은 경우에 특히 현강 학생들한테는 이제 문제집으로 이제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줬기 때문에 애들이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알아. 그래도 학생들이 학생들마다 좀 숙제를 해오는 방식이다.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선지를 모르면 그 선지부터 파고 들어가서 그 관련 개념까지 복습을 해오는 학생들이 있고 그냥 이게 맞았으면 내가 헷갈리는 선지가 있었더라도 그냥 휙 넘겨버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는데 당연히 우리는 전자의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에 있어서도 문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맞았어. 맞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다섯 개의 선지 중에서 어떤 선지는 좀 헷갈리는 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쳐두시고 이게 왜 헷갈렸는지 여러분들이 답지와 좀 비교를 하시면서 내가 그러면 이 개념에 있어서 약간 조금 잘못 알고 있거나 조금 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지 하나하나 이렇게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푸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학생들이 사실 이렇게 해서 정수를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좀 학생들이 실수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좀 현강 학생 중에서 안타까웠던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세 문제를 틀린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한 문제로도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이제 세 문제가 틀린다는 것은 되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학생을 좀 내가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나 라고 싶어서 조금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학생에게 시험지를 받아서 시험 문제를 보는데 심지어 쉬운 내용이야. 쉬운 내용이고 이거는 이 학생이 이미 아는 내용이고 같은 개념의 문제를 몇 번 풀렸을 때에도 이 학생은 물론 실수를 한 적이 있어. 그때도 실수를 했었는데 그래도 얘가 이걸 모르는 건 아닌데 또 시험에서 실수를 해왔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특히 이제 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국어 능력의 부족. 여러분 밑에 이제 개념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우리가 이거 통합사회 4단원, 우리가 법단원의 내용이고요. 이제 통합사회 수강생이라면 이 4단원의 시험을 봤다면 이거 아시는 개념일 텐데 우리가 기본권의 제한 부분입니다. 같이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이 내용 배웠던 거 기억나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은 이제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제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같이 보시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렇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목적에 한해서만 이렇게 보장 이제 법률로서 제한이 될 수 있고 근데 뭘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법률로서 제한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권이지만 때로는 이 기본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선생님과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생의 학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선지인데요. 여러분 이 선지 맞는지 틀린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이제 자유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선생님이 지금 말한 내용 약간 얼핏 듣고 이 선지 얼핏 보면 여러분 이거 맞은 것 같죠? 근데 이거는 틀린 선지야 단어 하나 때문에 왜 자의적으로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렇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법률로서 이제 뭐 형식에 따라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가 없다라고 조건을 이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선지는 행정기관이 이제 법률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제가 통합사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제 자의적으로라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유를 선생님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지를 하나 볼 때에도 이 단어의 여러분들이 의미를 명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그 단어 하나로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게 맞는 선지, 틀린 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과목, 특히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해당이 될 수 있지만 특히 사회 과목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영어 과목 이제 그리고 당연히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어 능력도 여러분 꼭 필요하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 때문에 틀리면 우리 아는 문제인데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단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실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의 내용이 이제 수능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특히 사회문화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도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일부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내신의 변별을 위해서 이렇게 도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표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숫자를 좀 이렇게 잘 어떤 이게 몇 년도의 수치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고 또 이번에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도시화 단원이잖아요. 우리가 도시화 곡선이 이렇게 연도마다 다른 도시화율을 보여주는데 선생님 제가 연도를 착각했어요 라고 말한 것도 이 학생의 사례였단 말이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정말 다 알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는데 그런 실수로 틀려오니까 선생님이 오히려 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너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꼼꼼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문제를 보며 있어서 더블 체크도 반드시 꼼꼼히 하고 꼼꼼함을 좀 키우는 연습을 해라 라고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 학생이 썸머스쿨 때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다음에는 더 잘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했는데 혹시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이제 좀 어떤 내신에서 손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다. 내가 이런 나도 이런 케이스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좀 꼼꼼함을 이렇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 등급 깎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내신 공부할 때 개념과 문풀 모두를 이제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지우고 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23년도 작년에 이제 런칭을 준비하면서 추구했던 방향성 약간 통합사회의 추구미라고 한다면 이제 선생님이 근무했던 학교들은 이런 유형이잖아요. 특목고 자사고였는데 근데 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근무를 했었고 또 이제 런칭을 준비하면서는 선생님이 이제 물론 런칭 준비 기간 동안 이제 어떠한 수익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하는 것을 병행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교를 사직하고 근데 대신 시간 강사로 이제 선생님이 출강을 할 수는 있었어. 대신 그때는 선생님이 현강을 나갔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이제 시간 강사를 하면서 이제 현강에서 학생들한테 뭐 가르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그냥 인강 준비 기간만 가졌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일반고에서 이제 시간 강사 경험도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은 내가 특목고와 자사고에서만 일을 해봤으니 이렇게 시간 강사로 일반고의 이제 통합사회는 어떻게 현장에서 가르쳐지고 있는지까지 경험을 하고 그 3개의 유형을 이렇게 다 집대성해서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개념 교재들 이렇게 쓰고 강의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같은 고등학교이고 같은 과목이지만 학교 유형이 어떻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다루는 통합사회 내용이 다르고 시험의 난이도가 다르고 굉장히 다른 상이한 모습을 보여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려운 학교들과 그 다음에 일반고 그리고 사실 일반고 중에서도 이제 좀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 학군지의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좀 선으로 표시를 해본다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표시를 해본다면 여기가 이제 1번 유형의 고등학교고 여기가 이제 2번 유형의 고등학교다라고 하면 1번과 이제 2번이 있을 때 그래도 이왕이면 어렵게 공부해서 실수하지 않는 편이 좋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좀 균형을 찾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또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1학기 동안 인강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 선생님의 학교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도 특목자사고에서 있을 때 통합사회 없는 개념들도 막 시험에 내고 그랬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무역원리나 아니면 합리적 선택 이런 것들은 다 통합사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경제 파트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 인여나 생산자 인여 이런 개념들을 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문화 파트 7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문화에 있는 문화 파트 내용 추가되는 것들 그대로 다 넣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변별을 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Q&A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한 가지 좀 보여드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제목인데 이제 선생님 이제 절대다수 투표제에서 선호 투표제는 이런 내용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이거 이제 정치와 법 파트잖아요. 정치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통합사회에서는 사실 정치와 법 내용이 있긴 있어. 4단원에. 근데 정치 파트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지금 보면 뭐 물어보고 있어요? 선거제도 물어보고 있잖아요. 선거제도. 이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과목이냐면 이제 정치와 법에서 이제 정치 파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통합사회 개념에 이런 반구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뭐 절대다수 투표제 뭐 이런 것들 안 나오는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정법을 이제 2년 동안 가르쳤었기 때문에 뭐 이제 답은 해줬지만 아 애들이 통합사회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까지 내는 학교들이 있구나 라고 선생님이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어떤 학교에서 일을 할 때 이제 모 자사고 굉장히 유명한 자사고에서 이제 전학을 온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저희는 통합사회 이제 2학년 정치와 법으로 이제 공부해요.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느꼈던 것은 아 그러면 내가 이제 2학기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는 물론 여기에 가깝게는 했지만 그래도 이쪽과의 균형을 조금 맞췄다면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이거에 맞춘 강의는 다 이렇게 완강을 했으니 조금 더 추가로 선생님이 이 하나로 개념완성 옐로우와 이 하나로 문제풀이 블루라고 하는 그런 이제 두 개의 기본 강좌가 있잖아요. 거기서 선생님이 특목자사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하나로 개념완성 옐로우 추가 강좌 촬영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블루에서도 추가 문제 촬영하려고 합니다. 통합사회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이렇게 출제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주제별로 선생님이 개념을 추가로 가르쳐주고 관련된 문제 준비할 수 있도록 추가 문제도 제공을 해드리고자 해요. 선생님도 이렇게 8월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중간고사부터 업데이트된 강좌로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이제 좀 통합사회 2학기를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이 한번 볼게요. 향후 내신 대비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여름방학이 지금 반 정도 지났고 반 정도 남은 시점인데 이제 보통 이제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짧은 이제 남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과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2학기 중간고사로 넘어가기 직전부터 시작을 해서 선생님이 시점별로 준비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특히 이제 좀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 통합사회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의 인강을 들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썸머스쿨 기간이에요. 지금 썸머스쿨 기간인데 썸머스쿨 등록생들을 보면 이제 과반수 이상이 처음에 윈터스쿨은 일반고가 훨씬 더 많았고 이제 물론 이제 외고 이런 자사고 학생들도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일반고 학생들 때 이제 좀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7대 3 정도였다면 지금 이제 선생님이 진행하는 현강에서는 외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일반고 출신이 거의 100%에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 힘으로 통합사회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시험이 출제되는 거죠. 그런 학교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 인강을 여름방학 때 미리 들어두시면 국영수 공부하는 것도 그런 학교들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문제집 한 권 정도 풀면서 가볍게 예습 이거는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좀 어렵게 출제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예습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고 친구들은 이제 통합사회를 이제 아 이거 인강 안 듣고 학교 수업만 들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학교가 사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집 말고 아예 그냥 미리 예습을 해두는 것도 2학기 들어서 시간 아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통합사회 시험이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작년 시험지를 구하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이거 물론 학생들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정말 2학기 중간고사 되기 직전에 작년 중간고사, 재작년 중간고사 많이 풀어보죠. 근데 이렇게 해서 미리 여름때 해놓으면 이것도 시간 단축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년 2학기 그 다음에 작년 2학기 중간 기말 같이 구해서 내가 그러면 2학기의 통합사회 공부 미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예측하시고 좀 미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 공부 3주 전 이제는 9월로 넘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9월로 넘어와서 기말고, 중간고사 이렇게 대비를 할 때 개념 인강 1회독을 하시고 같이 당연히 학교 수업 자료도 여러분들 잘 챙기셔야겠죠. 사회는 그런 학생들이 드문데 특히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막 수업 때 많이 자고 막 이제 인강으로 혹은 학원으로 이렇게 수학 공부를 대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암기과목은 전반적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학교 수업 제발 법처럼 학교 선생님 말씀 법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들으시고 개념 인강도 1회독 하시면서 꼼꼼히 공부하시고 어려운 개념들도 나 다 이해했다 라고 확신이 들 정도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1회독 하시고 꼼꼼히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2주 전부터 1주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개념 인강을 이제 3회도까지 늘려가시면서 3회도까지 늘려가시면서 풀 수 있는 모든 통합사회 문제집을 다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지금 이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고1부터 들어와서 통합사회 인강 이 캐스트까지 보는 학생의 목표는 선생님은 1등급일 거라고 생각해요. 1등급. 1등급을 막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2, 3등급 만들려면 사실 문제집 한두 권 풀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1등급 맞으려면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상위 4%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의 그래서 현강 학생들 문제지옥에 빠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중에 나와있는 통합사회 문제집 근데 아무리 6권, 7권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물론 선생님 학교 한 곳은 시험범위가 누적이 됐어. 그래서 1학기 중간 때 봤던 거 이제 1학기 기말에 다시 또 보고 그러니까 시험범위가 두 배로 늘어간다고 그 다음에 2학기 중간에는 1학기 기말에 추가된 부분과 2학기 중간에 세로 부분 배우는 같이 배워요. 그러면은 항상 시험범위가 많았던 그런 학교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두 단원. 그 다음에 많아야 세 단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문제집을 아무리 다 풀어도 그렇게 공부량이 많지 않아요. 그냥 두 단원에 이제 뭐 7개의 문제집 이거 풀어봤자 이제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문제집 한 권 푸는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생각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진짜 7권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시험이 이런 보통 일반고보다 어렵게 나오는 학생들에게는 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기존의 통합사회 문제집에서 다루지 않는 수능 개념이 출제되는 경우 선생님이 아까 지금 Q&A로 보였던 법에서 정치화법 내용이 그냥 나오는 경우 윤리와 사상 생윤 내용이 그냥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고3 선배들이 반드시 공부하는 이제 교재가 바로 뭘까요? 수능 특강입니다. 수특 수특과 수완을 이렇게 주로 공부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I의 고2, 고3 내용이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관련 시험 범위에 수특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좀 좋아요. 수특은 여러분들 EBS 교재고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특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 다음에 그 수특의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앞서서 나왔던 것처럼 뭐 이제 절대다수투표제 뭐 이렇게 선거제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수능 특강 정치와 법에서 선거제도만 다루는 단원이 있어. 그러면 그 단원을 이제 토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 수특에는 그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통합사회 문제집에 그런 선거제도 관련 문제 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 절대다수투표제 이런 선거제도는 정말 통합사회 학교에서 이제 다루는 학교가 아마 1%도 안 될 거야. 선생님도 그런 내용까지 담을 수는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학교별로 맞춤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수특에서 관련된 단원만 공부를 하시고 그 단원의 문제를 풀어보는 거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문제집이라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단원만 발췌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찾아가면서 필요한 노력을 그때그때 들이시고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오늘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2024년 전국학력평가 이제 9월 4일에 여러분들이 9월 이제 평가를 치르시게 됩니다. 학력평가를 치르시게 됩니다.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고1은 통합사회가 수능에 들어가는 학년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도는 살짝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9평 잘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이 볼게요. 우리가 9월 4일 수요일에 보시고 고1 이제 주관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통합사회 시험범위 같은 경우에는 시장경제와 금융단원까지 들어가고요. 시장경제와 경제 주체 그러니까 국제경제 우리가 무역원리 전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시는 방법 적어도 4개년 기출은 풀어보시면 9월 모의평가 잘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분명히 이 5단원 내용이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학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1단원부터 5단원 이렇게 중간까지가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앞에 1단원부터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 중간 기말 때 본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개념 복습 그리고 2학기 시험범위라면 이 부분은 경제 파트, 안 그래도 되게 어렵게 나오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꼼꼼하게 예습하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히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강을 처음으로 진행을 해보고 이렇게 인터넷 강의 강사로서도 이렇게 실질적인 첫 학기를 보내고 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 그리고 좀 내가 더 잘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싶은 점들 그런 점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느꼈던 어떤 이제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지나가 버리면 그게 다시 올 것 같아도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선생님이 좀 깨달은 어떠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이 고1이라고 하는 기회가 딱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좀 마음이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수능과 가깝지 않고 어떤 친구들은 조금 놀고 싶고 어떤 친구들은 조금 힘들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조금 미래에 우리 꿈을 좀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기회를 잡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사회 공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준비를 하면서 단순히 통합사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을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앞으로 2학기, 내신과 그 다음에 이제 9월, 11월 학력평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댓글 남겨주시고 이제 2학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통합사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열심히 답글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2학기도 화이팅 합시다.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